태풍 12호 돌핀이 속도는 느리지만 착실하게 북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길게 느려져 있는 띠 모양의 흰구름은 장마전선입니다. 태풍 12호 돌핀은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이 장마전선을 밀어올려서 일본열대에 엄청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과 비, 어느 쪽이냐라고 한다면 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풍의 최고 풍수는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지만 가을의 장마전선과 얽혀서 일본천이 엄청난 비를 몰고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남쪽 해상이 아직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태풍은 서서히 북상하면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9월 24일 목요일 03시에 이 위치까지 북상해서 올라오는데 세력이 점차 강해집니다. 이때가 이 태풍의 최전성기가 되겠습니다. 중심기압은 980헥터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30m, 이동속도는 북동으로 시속 15km,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40m입니다. 이 붉은 원으로 표시된 곳이 폭풍역입니다. 폭풍역이라는 것은 초속 25m 이상의 폭풍이 부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폭풍역은 23일에서 24일에 걸쳐 나타나는데 25일 시점에서 육지에 상륙할 때는 폭풍역은 사라집니다. 어제 태풍의 예상 경로에 의하면 태풍의 중심이 기반도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오늘 예상 경로에 의하면 태풍은 25일 금요일 03시에 곧바로 도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6일 토요일에는 샌다이 앞바다를 따라서 호카이도까지 북상한다는 예상입니다. 도쿄에 상륙할 시점에서 이미 태풍은 온대저기압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가을의 장마전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칸토 지방에 엄청난 비가 예상됩니다. 각국 기상청의 태풍 제12호 돌핀의 예상 경로를 보겠습니다. 유럽, 미국 기상청, 영국, 캐나다, 미 해군, 그리고 일본입니다. 어제 예상 경로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역시 기상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붉은색의 유럽중기예보센터만이 여전히 태풍이 혼슈를 관통해서 우리 동해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라들은 대체로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칸토 지방 쪽으로 태풍이 이동해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도 어제는 기이 반도에 상륙하는 경로를 예측했는데 오늘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북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22일 06시 현재 태풍의 중심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3일 09시 서서히 북상을 하면서 태풍의 등압선이 원해에 가까워집니다. 그만큼 태풍의 세력이 강력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4일 09시 일본 열대에 상륙하기 직전 태풍의 세력이 가장 강해집니다. 장마전선을 위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25일 09시 태풍이 도쿄를 중심으로 칸토 지방에 상륙했습니다. 태풍과 장마전선이 한몸이 된 듯이 보입니다. 윈디의 예상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22일 09시에 태풍의 중심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23일 09시에 이 위치입니다. 아주 천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24일 09시에는 혼슈에 최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25일 09시입니다. 확실한 중심 위치는 확인이 어렵지만 태풍이 혼슈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용돌이의 기세가 살아있습니다. 26일 09시입니다. 태풍은 호카이도 앞바닥까지 북상을 했습니다. 한반도는 이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북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단풍의 계절, 단풍 색깔도 붉고 노랗게 찬란하게 물들어 가겠죠. 이번 태풍으로 한반도는 가을을 재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